A A B입니다. 이거 양쪽 많네. 30만원. 30만원 없어요? 안사나. 이거 우리가 지금 배치 만드는 30만원, 40만원 가보세요. 이거 없어요? 30만원. 25만원. 이거 우리가 만들면 되겠지? 네. 이렇게 한 묶음에서 40만원. 이렇게 통째로 40만원. 아 너무하시네. 세 분 가보세요. 세 분. 지금도 세 묶음. 세 묶음. 35만원. 30만원. 세 묶음 30만원. 가위바위떼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? 30만원. 세 묶음 25만원. 25만원. 110번. 양복 다 이거 사이에 뭐하시는 거네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세 묶음 25만원. 15만원. 우리 사장님 이렇게 해. 15만원. 몇 번이에요? 15만원. 15만원. 15만원 줄까? 사장님. 빨리 발리려고 해. 이렇게. 두 번. 15만원. 네. 여기 있네. 다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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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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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이거는 깨끗한 겁니다. 이거 20만원. 여기. 샘. 동무 구매 15. 아니 저 저. 30만원. 동무 구매 30만원. 없습니까? 동무 구매 30만원. 으음. 대장애MP. 야. 여 세 묶음에. 몇 번이시죠? 이케 안아? 한 장만 해도 심판을 다 받아요. 그냥 이해해 주시지? 이케. 그럼 저기. 야. 싸. 이리로 봐. 싸. 이거 한 개만 들고. 하실까요? 네. 야. 여기 한 장. 여러 개. 야. 이리 와봐. 우리 원만 제거 현금 주세요 야 그냥 주세요 형 오늘 이거는 지금 차에 우리 우리 김용 이제 페이 Z 10 15 15 15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